얘기했어요 그때 뭐 착한 척 존나 하길래 착한 척을 할 거면 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하냐고 얘기한 적 있어요 잔인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? 걔가 더 잔인해요 어차피 감사합니다 X대로 사세요 그러고 X같이 굴잖아요? 신고하세요 자존심 상한 일 아니에요 신고하세요 무슨 원시시대도 아니고 자연주주 수업 위에 소신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영화가 있다면? 대부 잔인해질 땐 잔인해져야 돼요 냉정해질 땐 냉정해져야 되고 라방 언제 키시나요? 새벽에 보통 많이 키는 것 같아요 그게 사회의 룰이라면 정해지는 사회의 룰이라면 따라줘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게 부조리하다 싸우세요 짜장면들 짬뽕? 짜장면들 짬뽕? 저 짬뽕 못 먹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곤해요 나도 재밌었어요 욕 실컷 했네 그냥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사람이대로 노력하시나요? 항상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